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첫 그리스도가 오래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첫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신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죄의 사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독일에서 한 가지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아니까 바로 성별 자기결정법이라는 법입니다. 성별 자기결정법.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자기 성별을 법원에 허가 없이 자기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이에요.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어사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에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 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그렇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 세 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이 뭐냐. 남성, 여성, 다양한 무기체 가운데 한 가지 그냥 등교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남성하다가 오늘 남성하기가 싫다. 나 여성하려 한다. 오늘 밤에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가서 여성으로 바꾸면 그냥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법은 어떻게 생각을, 단순이만 해도 교도소라든가 군대라든가 무슨 탈의실이라든가 황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그야말로 성별이 분리된 공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보면 이런 기숙사, 대학의 기숙사가 많잖아요. 남녀 성별이 없습니다. 그냥 남녀에서 다 같이 삽니다. 그냥 한 방에 침대 네 개씩 놓으면 남녀 관계없이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 남성들이 이걸 악용을 해가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여성 공간에 들어갈 수 있죠. 얼마든지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특별히 스포츠기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벌써 파리올림픽도 생겼어요. 남자가 여성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나와 1등 했잖아요. 금요달을 땄잖아요. 말이 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여성하고 남성하고 경쟁이 되겠냐고요. 이런 법이 독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다의 법과 유사하게 법률적 제도가 되어 있어요. 독일 외에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션보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스쿠덜랜드, 유럽의 수북의 나라 이미 같이 흐름을 동참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유럽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아시아로 그렇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성별, 자기결정법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볼 거예요. 대다수가 다. 여러분 지금 성별, 자기결정법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세다 말세.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말세구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핵에 망측한 이런 법들이 지금 등장되고 발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성별 문제를 이거 가지고 둘러싼 논란이 지금 미국 사회는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주에서는 미성인자가 부모 동의가 없이 성전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지난해 미국 청년 중에 스스로 나는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말을 한 비중이 3.3% 그런데 전연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는 수치예요. 지난 10년간 미국 청소년 사회는 나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자아를 정체화해버린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서 4명 중 1명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동성애자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나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규정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울증과 절망감을 경험하거나 자살 충동을 그렇게 일으킨 비율이 높다 그래요. 자살하고 싶다. 우울증이 빠져있다. 제가 왜 미국의 예를 들었느냐 이게 곧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되면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 자녀들이 큰 위기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지혜 이게 없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렇게 사실적으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풍조에 이걸 다 초월해서 도리어 복음에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런 예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진리의 뿌리 내린 삶입니다. 13, 8절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지금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흔히 말해서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하지요. 이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마지막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그때는 마지막 때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요즘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도 분명 뭔가 뭔가 그래도 뭔가 임박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시간적 감이 잘 오지를 않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 기준 이 마지막 때 기준이 뭐냐 성경은요 구약 예언하고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것을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걸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알지 못해요.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언제가 마지막에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4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미라 어느 날에 올지 도둑같이 오시리라 그랬다. 어느 날에 올지.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오실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늘 준비해라. 매일 준비해라. 순간순간 준비해라. 제가 웃으면서 그걸 말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제가 생각하다가 아마 금요일 밤에 안 오시겠냐. 그날 십자가 지으셨으니 금요일 십란때 안 오겠냐. 십란때 많이 나오세요. 십란때. 어느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언급하고 해주었으면 굉장히 긴장을 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무슨 날짜를 정한다. 10월 23일, 10월 30일. 이거 다 사기입니다. 날짜를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고 무슨 날에 온다고. 옛날에 시안부 종말론들이 그랬잖아요. 언제 온다고. 10월 30일에 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시안부 종말론을 말하면요.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록을 심지어 칼비도 못 따라왔어요. 너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온다면 사기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언급하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라는 직접적 표현은 요한이 기록한 서신에서 4번 나와요. 4번.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 신구약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몰 안티크리스도스라는 뜻인데.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자.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자.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뭐요?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 제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 예수님은 이미 마탐 24장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내가 가고 나면 그리스도라고 내가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적그리스도가. 교주들이 많잖아요. 교주들이. 지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도 대살렘과 우서 2장 사질에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언급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결국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침해하는 영이지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이. 그래 확 따르지요. 사람들이 막. 아주 막 능력이 있으니까. 악령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따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재미있어 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나 말하는 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막 자기가 지도하고 운동. 서울대.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엘리트들이. 그 딱 보면 막 그냥 말 그대로 영육관의 무식이 꽉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유학생들이. 이런 게 딱 걸리버리면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게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멸망할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시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느냐. 요하는 본문 22절에 적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존재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정의내려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자매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적 그리스도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경대라고 있는 거예요. 좀 행실이 나빠도 성질이 더럽어도 매너가 안 좋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요한이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영적인 겉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이온론적인 철학사상입니다. 철학사상.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영기주의자입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영기주의자.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맞잖아요. 맞는 것처럼 육체가 선한 게 하나 있습니까. 육체 자체가 쟤덩어리인데.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말에는 엄청난 감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100% 육체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신데 100% 육체로 오셨는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기주의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십작을 짚니까. 어떻게 피 흘림이 없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십작을 지고 피를 우리 대신 흘려 저주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기주의자는 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육이 악한 건 맞는데 예수님이 그 악한 육으로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주입니다. 19절 보세요. 즉 그리스도 영기주의 거짓 교사들이여. 지금은 교회 안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존재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영적으로 올바른 품위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대처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그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영적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영적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신 이 참포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핵심은 성윤아 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윤아 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성적선임이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불교 떠날 것이다. 그런데 불교 성경 다섯 번 읽었는데도 진리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불교 안 떠났어요. 그럼 죽으면서 내 접이 스미산을 지나간다. 에베스트 10배가 되는 이 불교의 상징적인 말이에요. 내 접이 그러니까 아 살아서 내가 무도한 지역본에 떨어지는구나. 그분 영이 다 열렸어요. 보통 종이 아닙니다. 보통 선임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무도한 지역본에 인간은 죽는 게 없어요. 영적 존재가 어디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고민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진리를 아끼는 진리의 일을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합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곧 기리오 진리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수시로 매일 하루에 백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고백. 최고의 고백이. 진리 안에 그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지금 현장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밖에 있다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다. 원래 같이 있었지만 나간 사람들은 아니었다. 원래부터 아니었다. 부신자들은 싹 다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심지어 종교인들 싹 모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님도 잘 모르죠. 우리 애원교회 오기 전에 이걸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한국 최고의 보수신학을 졸업한 모태신앙에서도 몰랐어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평생 나는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 군대에서도 3년 동안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몰랐다니까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한국 최고의 신학에 공부를 하니까 목사인데도 몰랐다니까요. 이런거지 일기야. 이거에 대한 답과 결론을 못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결론 안난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등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이. 이거 아니까 지금 사단이 막 미치는 거요.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 좀 해보라고. 교회를 수심한다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셔라고. 모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고백은 고백 자체가 안되지요. 고백이 안되지요. 그래서 참 진리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역 237골룩의 4대 장막탈을 열폐하는 사역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많이 부흥을 시작하면 물론 부흥도 시켜야 되겠지만 교회가 좀 힘이 있어야 237오천 지역 세워만 할까요. 나라마다 성교사 파송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왜 성교사 보내는데.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직분 따라 헌신하고 생을 걸고 헌신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존재의 이유가 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들 때마다 예배들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우리 두 가지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이 만든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고 또 우리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적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안에 그하는 삶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그하라. 본문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가 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영지주의자들. 보금의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흔드는 존재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물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해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교안은요.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강조했어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의 무너뜨리려고 하는 서감 저주의 사단은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그 핵심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온전히 지키고 주안에 그하는 삶을 살아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참 진리 복음의 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있어야 한다.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요. 강단 말씀 흐름과 같이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단과 하나가 되라.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까? 속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특별히 나를 예원교회로 보냈냐? 십자가가 불바다인 강석 위에서 왜 예원교회로 보냈냐? 예원교회의 강단 흐름을 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과 한 흐름을 같이 그렇게 타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비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서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통로가 강단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셨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정말 한국 세계교회 앞에 교회 모델으로 내가 세우고 싶은 영적 욕심 있는 사람이오.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 교단협의회 제가 현재로 며칠 전에 회의했어요. 공동대표회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단협의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11살 나 다 옵니다. 저는 기독교 교단협의회 기독교 교단협의회 기독교 교단협의회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라면 기름 부음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기름 부음 말만 들어도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려고 하면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성령이 임해야 하고 기름 부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오 주의 종이 와서 기름 부음 기도해 줘야 기름 부음 받은 걸로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 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만나게 해주는 역할 제사장이 뭐요?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는 역할 왕이 뭐요?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허감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대로 오신 것들 마귀를 멸해놓으셨느니라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신 선지자 왕 통틀어 그리스도 이 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제일 인간의 중대한 사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해결되어야 되고 영적 키우되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내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런적인 완전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미지근한 미일상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보금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독특하게 우리도 기름 부엄 받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기름 부엄 받은 존재. 너희는 죽게 받은 받은 기름 부엄 너희 안에 그 안하니 기름 부엄 너희 안에 그 안하니 본문 2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다. 여기서 기름 부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앉아있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듣지요. 한국말이야 듣지.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거리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되 영원히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기분 나빠서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탄식하면 울고 계세요. 주님의 눈물을 하시며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 구원해놓고 함께 하신다고 언제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하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실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그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을 알면 의리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하는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으면 이제는 그 깨달음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 그리스도가 어려우시다는 진리를 안다면 그 의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 핵심이 뭐예요? 어려운 삶이 뭐예요? 어려운 삶이 어려운 삶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삶이에요. 생명 살리는 삶.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성인들로 다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찬식을 구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고 믿고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를 특별히 죄 문제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너무 깜격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완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기념패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기념일을 정해서 또 그 날을 재확인하고 그래 하지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죄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잊지 않느냐 이 은혜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닥치니까 예수 글도의 이 놀라운 보혈의 감격 구원의 감격 죄삼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두 번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게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랬어요.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하다 보니까 형식이 될 수 있다. 감각이 없어서 매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번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든든스 11장 26절에 성찬의 본질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요? 전하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니라. 유일한 제3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지막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라. 너 모든 원죄 잡음죄 싹 다 용서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때가 내 사는 날까지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